최혜진의 티샷 살짝 다운스윙 시작하면서 조금 상체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우측으로 조금 많이 길어졌습니다. 그린을 좀 지나치게 보냈던 티샷이었는데 핀까지 제대로 공략을 할 수 있을지요. 일단 계속해서 끝까지 오르막입니다. 너무 잘 쳤어요. 완벽한 어프로치를 보여주네요. 저 위치에서는 핀 꼭대기 정도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최혜진 선수의 상상력이 정말 필요한 위치였는데 잘 쳤습니다. 임은빈 선수의 퍼디퍼디 최혜진 선수의 퍼디퍼디 최혜진 선수의 퍼디은